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처음 봐 이렇게 아기자기할 수가 있다니 귀여워 막 찢으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되게 관광객을 할 수 있는데 귀여워 날씨는 그래도 어제보다 날 거야 비는 안 오네 커피를 좀 마실 거예요 호텔 왔으면 네스프레소 마셔줘야죠 나 이제 이 기계 너무 잘 쓰니까 된 거겠지? 아 코드 코드도 안 갖고 됐어요 유산소를 하러 이렇게 챙겨왔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피트니스에 이렇게 우와 어때요? 아침보다 붓기가 빠졌죠 확실히 오운완 이거 어디 샀어 너무 맛있을 것 같죠? 생초콜렛이랑 피스타치오 맛있어 어제 샀고 싶어 맨날 저도 맨날 하는 그걸로만 하니까 립도 맨날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 바다 보일 때까지 그렇잖아요 선생님 지금 막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 아닌가요? 지금 막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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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우와 그래도 오랜만에 이쁘게 꾸며가지고 기분 되게 재밌었어 야경 뭐 따라란 따나 이거는 이거 나와줘야 돼 그림 같아 너무 이런 어메니티가 다 르라보예요 호텔 들어오자마자 지하에서부터 르라보 향이 쫘악 나서 너무 뭔가 기분 좋고 힐링된 느낌이었어 어제 엊그제 스케줄 하고 하느냐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려고요 정말 언니에 오르죠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애플 타르트 추천받아서 시켰는데 너무 멋있게 해놔서 너무 멋있게 해놔서 정말 맛있게 해놔서 제가 타르트를 원래 잘 안 먹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부드러워 나 타르트도 좋아하네 잘 있었어? 잘 있었어? 너무 멋있게 해놔서 너무 멋있게 해놔서 너무 멋있게 해놔서 그 우리밖에 없다니 나이스 타이밍 줄 1도 없다 진짜 원래 밥 밥 그냥 안 말아먹는데 이거는 이렇게 못 빨리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게 해놔서 안 먹네 그냥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게 해놔서 많이 먹었으면 진짜 맛있어 다같은gas 이렇게 사운드만 나오고 화면으로 보고 이거 거의 그거 아니야? 굴비 매달아 먹고 간장 찍었고 맛보는 그거 뭐지? 자린고비? 자린고비처럼! 요것만 듣자. 소리만. 한 개 남아있었잖아. 아 이거다. 아 역시 잘 골라. 다도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져보실까요? 자, 아침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뜨겁고요? 네. 조금 뜨겁고 한국인이라서 빨리 마시고 싶어서 그러면 안 돼. 다도의 시간을. 다도의 시간. 음! 좋다. 응. 다행히 가는 중. 끝. 에어컨이 좀 나와가지고 막 땀이 엄청 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났어요. 굽기도 아침보다 빠지고. 그쵸? 5. 온. 완. 자, 가서 간다. 좀 뒤로 와보세요? 왜 아주 거울이? 오늘부터 하자. 도쿄는. 쉿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왔군 아우 언니 오늘 중에 제일 큰 목소리였어 맛있어 맛있다 응 장모 안녕하세요 저긴 또 파란색이 초랄색이네 어 그러네 너무 다 귀여워 짜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퀴즈 추구 언니 꼭 하세요 네 너무 이쁘다 뷰 세게 잘 마실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유 너무 맛있다 아유 너무 맛있다 아유 아유 애정필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사실 입금 하긴 해야 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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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쳤나요 지쳤나요 진짜 꽉꽉 살아야 돼 사람 쫌파로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카부 이름 너무 귀엽다 카부 우리 살짝 찍고 먹자 우왕 맛있겠다 우왕 맛있겠다 우왕 맛있지 너무 맛있지 ASMR인데 완전 아 불 진짜 부드럽다 그치? 진짜 여기는 일본 을 때마다 먹고 싶다 매달마다 매달마다 봄에 한번 먹고 싶다 봄에 봄에 와우 땡큐 땡큐 짱맛 약간 좀 응? 그냥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싶어가지고 모르니까 우와 뭐야 또 이런 것까진 준비했어 아 류시화 작가님 3문집이네 우와 내 카드도 다 언니들 핸드폰에서 골랐어 너 아까 이거 쓴 거지 아 류시화 작가님 3문집이 따뜻하네요 음 마지막 편의점 터리로 마무리해야죠 많지 않지만 정말 다양하다 오케이? 네 새로운 차를 타도 주차를 한방에 하는 나란 아이 좀 멋진걸? 빨리 가야지 운동하러 제 뉴 카예요 귀엽지? 응 완전 귀엽다 응 너 전기차 타봤어 슬기? 응 전기차 안 타봤어 아직 느낌이 확실히 달라 타봐 응 귀엽지? 응 야 하 아 아 아 오 안에도 예쁘네요 귀여워 귀엽지 응 아까 시동 켤을 때 봤어? 소리 안 나지 응 완전 아기 잘 자겠다 그러겠다 응 이거 나도 차 타보고 응 아 여성분들이 운전하기 진짜 좋겠다 슬펐거든 응 일단 SUE이니까 시야도 넓고 응 이것도 높고 하니까 짐도 잘 많이 싣고 응 아주 얼굴이 빨갛게 잘 나오네요 아 그래? 저 브레이크 등 때문에 맛있겠다 맛있겠다 맑은데 칼칼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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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귀찮아 이렇게 떼어 너무 세지 않고 딱 너무 좋아 색이야 이거까지 어머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이거 무슨 일이야 너무 무섭다 연말이세요 연말로 내내 예쁘다 맛있게 드세요 호imate 여기는 서울To folds 언니랑 첫번 본방사수하려고 집에 왔어요 Peanut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고 그냥 우렁차게 대박! 진짜 예쁘다 짜잔! 너무 예쁘다 대박! 좋은 컴백 아니 이거랑 꽃도 너무 예뻐 와인드 선물 에이 진짜? 진짜 고마워요 소큐브 집에다가 두려워 가져왔어요 남은 시간 1분밖에 안 남았어 자지 말고 봐라 너 언니 방송 도움말 진짜 도움말 야! 나 잘하자고! 야! 나 잘하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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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e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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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قط measured 중간 일찌 이리 한번 정리에 comes 제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 힘을 내라 힘을 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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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과 발을 동시에 하나씩 오른발 거기 그렇지 바닥이 딱 접지가 되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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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힘을 빡 뛰어 발을 뛰어 오른발로 해도 돼? 왼발을 오른발은 너무 무서운데 아 성공했어 대박 수락산부터 이렇게 수락산 저기 보이냐 한강 양수리 산에 어울리는 간식 아니야? 응 뭔가 제주도 한강 아주 육인형 으른 느낌이지 잘 타고 갑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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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ke 이 известно